늦은 밤 한 병원의 원무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원무과에 있는 현금을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새벽 사이 4번이나 들락날락되면서 훔친 돈은 3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수상한 남성이 한 병원 앞을 서성거립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작심한 듯 병원 사무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뒤지던 남성은 병원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러기를 세 차례나 하더니 3시간 뒤 승용차를 물고 다시 나타납니다. 머리에 두건을 둘러쓰고 또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빈 줄 알았던 병원 사무실에는 당직 직원이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직원에게 발각됩니다. 화들짝 놀란 남성은 승용차도 버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돈을 놔뒀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가질러 온 모양이라요. 신발도 벗어버리고 도망갔고. 잠복을 했는데 있으니까 살 왔더라고요. 자기 차 가질러. 훔친 돈은 고작 3만원.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침입과 절도등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사